자 그럼 오늘 뉴스 3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뭐 미국과 중국 사이 이 뉴스를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관련 회견을 아주 강력한 회견을 예고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또 그다음 카드가 뭐냐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으로 중국 보안법이 전인들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이죠 오바러 오피스라는데 이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홍콩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러놓고 호빵을 날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겁만 죽이는 말폭탄만 하기는 그냥 개념적인 그런 것만 하기는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모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국 마음에 안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예고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겠죠 홍콩의 어떤 최외국 대우 그러니까 비자라든지 또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기한을 좀 두는 정도 바로 한다라기보다는 3개월 뭐 언제부터 한다 이러면서 시간을 좀 벌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재제안 같은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될 경우에 홍콩의 과연 일국 양재가 실질적으로 폐기된다라는 그런 서방의 시각에 홍콩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영국의 100년 조차가 끝나고 중국으로 반환되기 몇 년 전에 홍콩의 부유층 이런 사람들의 엑소드에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싱가포르 대만 저기를 많이 갔죠 캐나다 벤쿠버 쪽으로 많이 갔죠 벤쿠버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벤쿠버 주택가게라는 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오를 정도로 그리고 캐나다 이민 문화가 굉장히 그때는 많이 크게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 이거 우리 50년 동안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활의 근거지가 거기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일국 양재가 사실 2047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2020년에 종결이 된다라는 측면이 홍콩 사람들, 홍콩의 자산가들이 만약에 그렇게 느꼈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홍콩 반환 그 무렵하고는 미국, 캐나다 혹은 영국까지도 호주 포함해서 홍콩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민 문화도 많이 닫혀져 있으나 지금은 또 코로나19가 창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민을 간다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가동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일순간에 엑소서스가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변수인데 그렇고 생각해보면 어제 우리 정프로가 얘기한 금융허브라는 이런 것들도 물론 서울이 갑자기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략적인 포지션을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홍콩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홍콩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미중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얘기지만 홍콩에 있는 사람들, 홍콩의 부가 엑소도스를 할 때 홍콩을 이탈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과 어떤 전략으로 이것을 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으로도 좀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홍콩의 엑소도스가 됐을 때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아요 홍콩의 부호들이? 네 그래요? 네 실제로 홍콩의 부호라는 게 크게 보면 중화권인데 우리나라는 화교와의 어떤 예전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목하게 했거든요 화교 자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한 번 다뤘습니다마는 사채 동결 조치 같은 것도 사실 화교 자금이 거기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홍콩 사람들이 무언가 정주를 하려면 호주라든지 캐나다든지 어떤 이런 영어가 통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일순인데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봉쇄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밤 기자회견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중 이슈도 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장갑판에 많이 빠졌거든요 빠지면서 끝났는데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기구인데 경제참모라고 할 수 있죠 CNBC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왜 하필 이럴 때 니네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했냐 거기에 너는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강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된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규제에 나선다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렇죠 트위터가 대상이었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올리니까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라고 트위터에서 굉장히 크게 반박을 하면서 트위터와 트럼프 간에 굉장히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은 백악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SNS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상에 누군가 뭘 올리면 사실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정프로그 내가 생각하는 애가 아닌데 인간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SNS가 아닌 특정 매체에 그걸 올리면 그 특정 매체를 수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걸 싫어가지고 왜 나의 품위를 손상시키냐 내 명예를 훼손시키냐 그럴 수가 있는데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데 누군가 오픈되어 있는 데다 올리면 그 플랫폼은 면책이 된단 말이에요 면책 면책이에요 면책 사실 이 법에 의해서 미국의 SNS 기반의 플랫폼이 엄청 성장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법이 없었고 그럼 페이스북에 누가 뭘 올렸을 때 페이스북 니네도 이걸 실어줬기 때문에 니네 내가 소화해가지고 니네 손해배상하라 그러면 페이스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의 SNS 기반의 플랫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 부분을 면책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제 트위터 주가도 5% 이상 빠졌고 페이스북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법안으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SNS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서 이게 글쎄 이게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이 법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심각한데 이렇게 해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소셜 플랫폼이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폭스뉴스를 제외하고 미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뭐죠 트위터잖아요 트위터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뜬 사람이에요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이 다 팩트체크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팩트체크 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다가 논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트윗을 날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네 글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류 언론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를 포함한 주류 언론에다가 SNS 기반의 이런 플랫폼마저도 본인과 대척점에 있게 됐을 경우에 과연 대선전에서 대선 여론전에서 밀릴 거다 그리고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보수층은 아예 발언을 못하게끔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반 다 진보해서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명한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사회 이슈는 굉장히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가르기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그렇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입법 이런 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SNS 기반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랑 싸우는 건 조금 현명한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살짝 좀 들긴 하는데요 여튼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가 SNS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이었고요 세 번째 뉴스는 한진칼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한진칼 뉴스가 나왔는데 삼자연합이 한진칼이 했던 3월 달에 주총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고 그때 조은태 회장 측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긴 표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조은태 회장 쪽에 섰던 사후회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등 거 이런 데들이 조은태 회장 쪽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삼자연합에서 뭐라고 하느냐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이 사후회가 보유한 지분 3.7%가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인데 조 회장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3.7%는 오히려 조 회장 지분 찬성표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반도건설 지분 일정 부분은 이건 미리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경영참여에 대한 지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표의 의결권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삼자연합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조은태 회장 측에서 이겼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잘못됐다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를 왜 했냐면 사실 보세요 지금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가면 대한항공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 대한항공에 대규모 증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대규모 증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주주들이 또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몇 개가 뭐냐면 부지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팔리니까 그러면 조은태 회장 측에서는 야 이거 제3자한테 배정을 해서 증자라도 해서 한진칼이죠 한진칼 증자를 해서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종로 앞에 광화문 옆에 있는 송현동 부지라든지 이런 거가 한 5천억 6천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언감색이 이거 공원 만든다고 지금 싸게 달라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판다라고 결론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 자산매각 안 되니까 대한항공 증자 안 하면 대한항공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라도 증자 한진칼이라도 증자를 해가지고 대한항공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주력 계열사니까 이 논리를 조은태 회장 측에서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조은태 회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3자 배정이라는 건 경영자들이 저쪽에다가 증자를 시켜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호적인 자기네한테 우호적인 데다가 3자 배정해가지고 일종의 백기사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증자가 성공해버리면 이 지분 경쟁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한진칼이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데 지금 양쪽이 팽팽한 지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은태 회장이 자기하고 친한 유리한 쪽에다가 3자 배정을 해서 증자를 시켜버리면 이 지분 경쟁이 확 차이가 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자 배정 증자를 막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반대쪽 3자 연합에서는 그래서 이 주주총이 무효다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1위의 항공사가 지금 우리 공적 자금이라는 게 우리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없으면 지금 연명을 못할 정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이러는 판인데 그 주력 계열사로 갖고 있는 홀딩 컴퍼니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이게 행동주의 펀드주의니 뭐니 그걸 떠나서 누나와 동생 사이에 고륙상정에 이걸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맞나? 그 주가는 또 올라요 지금 9만 몇천 원이에요 또 이게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런 형태의 법정 다툼으로 법정 다툼을 하면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막느라고 정신없겠지? 대한항공 살리는데 전력을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은태 회장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대한항공을 살리기 위한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팔려다가 안 팔리니까 또 증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쓰지 않는 부지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라 이런 요청을 제가 볼 때는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진칼이 증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신규 발행을 해서 증자라는 게 자본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주 배정을 할 수가 있고 제3자 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뉴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